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도 게시판에 지역 행사 및 집회 관련 포스터와 중고등부 구묘 성경 공부 식사와 또한 수요입의 간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연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모임과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각종 안내는 주변에 역시 교회 모임과 각종 안내는 주변에 교회 모임과 각종 안내는 주변에 Jesus says this, 주 to others whatever you would like them to do to you. This is the essence of all that is taught in the law and the prophets. You know, when I was younger, we are the children of God. We are the children of God. We are the children of God.